강다니엘의 영화 강다니엘이 있는 곳엔 영화가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화제에 Hello everyone! Welcome to Kang Daniel Film Festival! 강다니엘 영화제, Kang Daniel Film Festival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아키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어른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작품일지 궁금하시죠? 그럼 저의 강 실내노트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메모한 것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작품일지 예상해보세요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입니다 비행기에서 봤었을 때 눈물을 흘렸던 영화로 노래와 감동 두 개 다 정말 좋았던 명작 영화입니다 자 어떤 영화인지 느낌 오시나요? 노래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영화 굉장히 많죠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너무 많아요 노래 부르는 씬이 있는 영화들은 정말 정말 많기도 한데 특히나 또 애니메이션 영화들은 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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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무 많고 뭐 겨울왕국도 있고 뭐 이누공지도 있고 뭐 아님 저기 뭐야 그 라이언킹도 있고 정말 많죠 자 어떤 작품일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다니엘이 직접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비즈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겔 주인공이고 뮤지션을 꿈꾸고 있지 하지만 주인공에게 언제나 시련이 따른 법 나에게 음악은 금기야 우리 중주 할머니 코코의 아버지는 역사상 최고의 뮤지션이었다고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즈 그런데 어느날 할아버지는 기타 하나 딸랑 챙겨들고 집을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음악이 저주라고 한다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나는 나야 올라 나는 미겔이고 주인공이고 뮤지션이 될거야 엄마 아빠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안 들어올 수 있겠어 난 주인공이고 뮤지션이 꿈인데 여기 이렇게 버젓이 에르네스토의 기타가 있는데 뚜링 뚜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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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진데 걔 누구냐 걔 막지 말고냐 어 죄송해요 에? 뭐야 할아버지가 날 통과했어? 이게 무슨 일이지? 땡동 땡동 죽은 자의 세상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웰컴 웰컴 도움이 필요하면 가족 상봉 부서를 찾아주세요 땡큐 맙소사 이건 꿈이 아니잖아 어? 고모 할머니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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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바로 손자 미겔이에요 미겔 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어서 돌아가면 해가 뜨기 전에 가야해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잊지마라 가족들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족을 잊어선 안돼 에이 꼬마 안녕 난 의문의 사나이 엑토르 내가 널 도와줄게 나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엑토르와 모험을 떠나게 된 미겔 과연 엑토르 그는 누구일까 그리고 미겔은 무사히 현실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난 미겔 미겔 주인공이고 뮤지션을 꿈꾸고 있지 하지만 주인공에게는 언제나 시련이 따르는 법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 마이 패밀리 기다려 두 번째 작품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코입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봤다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사실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었어요 이거를 보고 이제 그 이불로 그 비행기에서 주는 이불로 이제 얼굴 딱 반쯤 가리고 울면서 막 뚜룩뚜룩뚜룩 하면서 막 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건 진짜 입틀막하게 되는 영화예요 그 눈물 포인트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그 눈물 포인트 약간 억지 눈물 포인트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미겔의 그 연기 성우의 연기 그리고 아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영화 코코는 죽음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른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모든 생명체에게 꼭 찾아오면서도 상당히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족의 죽음을 다룬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이제 멜로나 가족 영화는 잘 안 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 뭐 멜로는 오글거릇이지만 사실 너무 슬퍼서 슬픈 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코코를 보게 된 이유는 이제 이 그 이 그 멕시코에서 그 죽은자들의 죽은자들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거기 이제 이 제가 항상 디즈니의 그 고중에 놀라는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스타일들 그러니까 뼈들 스타일들이 그 축제 때 뼈를 그리는 스타일들이에요 저도 입소문을 타서 보게 된 영화인데 저는 그냥 처음 보자마자 이거는 됐다 된 영화다 라고 한 10분 만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 영화의 OST 주제곡 지난주에 제가 잠깐 불렀었죠 Remember me 네 우리나라 버전은 윤종신 선배님이 노래 부르셨고요 그리고 엔팅 크레딧이 나갈 때 나오는 목소리는 영화 주인공과 동명이인인 미겔 이 불렀습니다 이거만 아시면 됩니다 Remember me That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Don't let him make you cry 이러고 이러고 뒤에 라인이 약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런 거였는데 내가 아니까 음절이 안 맞는 기분인데 하하 아무튼 되게 되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슴 아픈 그런 가사를 가진 따뜻한 곡입니다 자 영화에서 미겔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뮤지션을 꿈꾸잖아요 만약 제가 미겔의 가족이었다면 이게 근데 이유가 있거든요 영화 속에서 잘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음 결국엔 다 오해였고 막 어떻게 아 몰라 이거 자체가 너무 스포인데 저라면 반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난 이 정도로 막 음악은 That is curse 막 이러고서 막 하는 그 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겔이 다락방 같은 곳에 숨어가지고 그 기타도 자기 기타는 되게 어떻게 막 골동품 기타 같은 걸 막 연주를 하고 막 그래요 그 방이 참 안락한 느낌이에요 좋아하는 그 에르네스토 델라크루스 그 사람의 포스터도 붙어있고 피규어도 있고 막 이렇게 돼있는데 저는 그 방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한번 꾸며볼 걸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랭킴파크를 정말 좋아하기는 했지만 한 번도 포스터를 이렇게 해볼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에게는 좀 색다른 약간 그런 덕후의 방 아니었을까 싶네요 또 이제 사후세계를 같이 다니던 이제 우리의 주인공의 강아지 단테 반려동물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좀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사후세계에 갈 때 이제 무식의 다리 앞에 이제 마중을 나와준다 반려묘 반려동물 모든 애들이 반려견들이 그리고 뭐 좀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약간 흐뭇했어요 그냥 그리고 이 작품이 어른들이 봐도 재미있는 이유는 정말 탄탄한 스토리 때문인데요 이제 가족 드라마에서 꼭 한 번씩은 등장하는 그 반전이 식상하지가 않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그 성우들의 연기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그 등장인물들의 손짓 표정들의 자연스러움 이 여러 박자가 잘 어우러져서 탄생한 그런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코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영화의 이 별점은 코코는 그래도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고 애니메이션 좀 자주 울긴 하는데 아무튼 별점 4점 8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몇 점인지 FNS에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엄청 고심해서 준비해온 시간입니다 바로바로 내 맘대로 시상시 예스 네 제 이름을 걸고 시상하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 선정해왔습니다 시상 기준은 작품성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다니엘의 취향입니다 네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어떤 작품이 무슨 상을 받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저는 영화제 다음 순서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매일매일이 축제 강다니엘 영화제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Kansas City King Daniel Film Festival to be continued popcorn oir THE 강다니엘이 있는 곳엔 영화가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화제 hello everyone welcome to king daniel mem frestyvel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직 유니버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강다니엘 영화제 켕다니엄 필름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작품 선정 강다니엘 작품 시상 강다니엘 수많은 영화 중에서 명작을 고르고 또 골라 다니엘의 취향 듬뿍 담은 작품을 소개하는 바로바로바로바로 내 맘대로 시상치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른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중에서 시상할 예정이니까 우리 어른이들 모여주시라고요 자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시상이 될 작품 모두 전체 관람가거든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은요 보고 또 볼수록 새롭상입니다 시상에는 이분이 드디어 나오셨네요 와 섭외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집돌이 다니엘 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시작 안녕하세요 집돌이가 한다뇨입니다 집이 맛있으니까 진짜 너무 진짜 진짜 너무 좋다 좋아 장아랑 어리랑 단일이랑 오늘도 네 오늘 또 뭐하고 하루를 보내지 게임? 블록조립? 아 일단 생라면부터 보셔 볼까 아 맞다 죄송합니다 시상부터 해야지 아 그럼 시상하겠습니다 강다니엘 영화제의 어른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보고 또 볼수록 새롭상의 주인공은 아 이분이네요 잠시 광고 타임 야 다 내리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우리 친구 다니엘 얘들아 조용 조용 다 뭐 했지? 그럼 시작한다 갱다니엘 필름 페스티벌 아 네네 돌아왔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다니엘 영화제 보고 또 볼수록 새롭상의 주인공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축하드려요 예스 처음에는 아이의 시점에서 나중에는 어른의 시점에서 봤는데요 볼 때마다 느끼는 바는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말 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간단히 줄거리 소개를 하자면 사람의 머릿속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다섯 감정들의 이야기 이사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우리의 친구 라일리를 위해 어느 때보다 열심히 감정 업무를 해내지만 기쁨이와 슬픔의 갑작스런 이탈로 마음의 큰 변화가 찾아오고 그들이 본부로 돌아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한데 갑자기 나타난 빙봉빙봉 이 도움으로 열심히 헤쳐나가본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변하는 비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변하는 비밀 이 영화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이 다섯 가지의 감정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데요 저를 기준으로 얘기해보자면 먼저 기쁨 저는 밥 먹을 때 너무 기뻐요 슬픔 저는 이거 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슬퍼요 버럭 엄청 목 막히는 음식 먹었는데 탄산이 없을 때 까칠 이거는 잠 못 잤을 때 많이 까칠해요 소심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새로운 무대나 노래를 선보이기 직전에 너무너무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자 이 다섯 가지 감정 중에서 저랑 가장 닮은 캐릭터는 다 전데요 다 나는데 그냥 다 나잖아 다 저예요 여러분 다 접니다 자 그리고 작품을 보면 이제 슬픔이를 마주해야 다섯 가지 감정의 구슬이 골고루 생기잖아요 저는 기분이 가라앉을 때 되게 냉정해진 것 같아요 전 되게 냉정해져요 냉정해지고 그냥 혼자 있으려고 해요 혼자서 생각 정리하고 뭔가를 행동을 하려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 하고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제가 예전에 이거 친구들이랑 극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부모님들이 우시고 나가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인 것 같은데 그냥 좀 뭔가 여러분 지금 힘드시다 싶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저도 이거 아 몰라 갑자기 울보가 되네 저 원래 잘 안 오는데 이 애니메이션들은 보고 거의 다 운 것들이거든요 인사이드 아웃도 보고 되게 울었었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뭔가 답답할 때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오케이 수상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상입니다 이번 상은요 친해지고 싶은 캐릭터 상입니다 시상에는 얄맘미 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 나는 얄맘미다 냐옹 내가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캐릭터는 사실 포켓몬스터의 로사 로이 그리고 냐옹이 있다 냐옹 해 다니엘이 친해지고 싶은 캐릭터는 상은 따로 있다 바로바로 몬스터 주식회사 냐옹 축하 냐옹 내 방문도 열어주라옹 모든 캐릭터의 성격과 생김새가 개성이 넘치고 몬스터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캐릭터가 좋아서 보게 되는 작품이에요 몬스터 주식회사 역시 스토리가 정말 재미있어요 어린이들의 꿈에 찾아가는 몬스터들이 나오고 꿈의 방문을 열면 아이들의 방으로 찾아갈 수 있는 컨셉 저는 이제 제가 꿈에서 가장 무서웠던 괴물은 한 3미터 정도 되는 돈벌레였고요 그건 잊을 수가 없네요 그 꿈은 정말 정말 제일 끔찍하고 징그러웠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내 방에 귀여운 몬스터가 놀러온다면 어떤 몬스터가 왔으면 좋겠는지 저는 귀여운 몬스터 귀여운 몬스터 귀여운 몬스터 저는 저는 피카츄요 피카츄 포켓 몬스터잖아 피카츄 난 피카츄 너무 키우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진짜 피카츄 우리 고양이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게 할 수 있어요 피카츄 아무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이제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쓰는 주식회사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웃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몬스터가 제 주변에 있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엄청 나 그냥 무한동력소였을 것 같은데 저 혼자서 되게 잘 웃었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랑 똑같이 지금도 그대로 자랐고요 자 아무튼 자 이어서 다음 시상하겠습니다 이번 시상은 강휘열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무대 위로 올라오시죠 안녕하세요 강휘열입니다 이번 주엔 제가 불참하는 건가 싶어 살짝 서운할 뻔했어요 저처럼 1분 1초 항상 멋있는 사람을 무대 위에 세우지 않는다는 건 유죄 아닐까 아하하하 아 그럼 동심을 찾아서 고맙상 바로 시상했습니다 짱구 극장판 어른제국 역술입니다 축하드려요 어릴 때 생각하고 느꼈던 어른의 모습과 어른이 되고 나서의 어른의 모습을 둘 다 느낄 수 있는 깊이 있는 작품입니다 동심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이 영화는 언제 누구랑 봤냐면 혼자 봤고요 20살 때 봤는데 저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 이 노래 이 메인 ost 히로시의 회상이란 노래가 있어요 참고로 그 짱구 아버님 성함이 히로시거든요 아 잠시만 갑자기 또 눈물 날 것 같아 이거 되게 눈물 버튼이야 그냥 그 노래랑 그 장면들은 모든 아버님들이 보시면 몰라 약간 아 슬프네요 지나가 짱구의 눈으로 보는 어른은 어쩐 존재인지 어른 제국의 역습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짱구랑 짱아 정말 철없죠 정말 사고 많이 치고 하지만 이 추억에 젖은 아버지를 책임감을 깨워서 다시 돌아오게 만든 건 짱구였어요 그러니까 아이 자식 자신의 아이 자신의 자식 그러니까 또 이제 어른 제국으로 아버지랑 어머니를 찾아서 떠난 계기 자체가 좀 그거였으니까 자기 가족이니까 근데 또 짱구가 뭐 감동스러운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얘는 한성 둘쑥날쑥하네요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 어른 제국 역습에서 나오는 그 어른의 모습은 그냥 뭐 좋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뭉클하고 아련하고 아프면서도 성숙한 그런 어른 아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다 그냥 어른이란 존재는 뭐 모르겠어요 그냥 책임감이 많아지면서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아시겠죠? 다닐티?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영화제를 듣고 있는 우리 어른들에게 한마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힘드실 때 영화 보실 시간도 없으시다면 이 히로시의 회상 이 짱구아빠 회상 이라고 이제 너튜브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그냥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강다니엘의 마음대로 시상식이었고요 시상된 작품에는 언제나 똑같이 저의 애정과 다닐티의 관심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유니버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강다니엘 영화제 어른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이라는 주제로 이제 추천작부터 시상작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 저는 뭐 아 자꾸 목이 메이네 짱구아빠 얘기하니까 전 사실 이때까지 여러 영화들을 추천했지만 여기에 나온 작품들은 전부 다 제가 보고 아키라 빼고는 거의 다 울었던 것 같아요 아키라 빼고는 거의 다 울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몰라요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 빼놓을 수 없죠 꼭 주고 싶은 상이 있습니다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상 이제 미니언즈 친구들이 있죠 이제 제 SNS를 팔로우해줄 정도로 좋아해주는 우리 미니언즈 친구들과 언젠가 꼭 함께 놀아보고 싶습니다 친구들 듣고 있지? 바나나 제가 추천해드린 애니메이션 보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보고 싶은 영화 주제가 있다면 유니버스 FNS 샵 레이디어 언더바 스토리 달고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주에 또 만나요 매일매일이 축제 강다니엘 영화제 주인공은 우리야 강다니엘 페럼 페스티벌 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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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신 일주일 금방이다 잠시 세척하는 모습 그림 같이 날리는 마릿결 있어